자 그러면 이어서 영조의 즉위 이후의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영조도 사실 즉위하자마자 환국을 해요 어떤 환국을 하냐면요 일단 즉위 직후에는 자기의 생명을 위협했었던 김일경, 목호룡 등의 소론의 대신들을 처형해버려요 소론을 일단 퇴출시켜놓고 그래서 노론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서 이제 피비린내 나는 정치는 그만하자 과거는 잊자 하고 이제 앞으로는 다른 파 세력들도 함께 정치를 하자 하면서 탕평책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노론이 직전 환국 때문에 빡쳐있었던 거지 그래서 사대신에 대해서 복수는 해야 됩니다 전하 했다가 영조가 감히 과인의 명을 거역할 셈이냐 해가지고 정미환국을 해버려요 그래서 아예 그냥 숙청을 해버려 그리고 이제 소론들 중에서도 탕평을 지지하는 소론들만 불러들여요 그러니까 강경파들은 계속 숙청을 해가면서 강경파들은 계속 제거를 해가면서 탕평파만 받아들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 영조의 탕평책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예나 지금이나 협치는 어려워요 근데 그 와중에 이인좌의 난이 일어나요 그 윤휴의 손자 사위 이인좌가 남인이거든요 근데 남인하고요 이제 소론의 강경파들을 규합해서 반란을 이르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진압한 다음에요 소론의 탕평파들만 겨우 살아남게 되고 명맥을 유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노론들도 다시 부를 수밖에 없게 된 거야 노론에서 또 탕평파들만 또 받아들이게 된 거지 자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요 이 영조의 탕평책은 말이 탕평이지 사실상 그냥 영조의 의견을 반대하면 숙청인 거예요 일단은 온건파들을 등용을 하는데 문제는요 이 노론하고 소론 안에서도요 이미 노론하고 소론하고는 이미 숙종 때부터 몇십 년 동안 적대감이 깊어진 사이에요 근데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왕이 협치를 하자고 해놓고서도 서로 서로 악수하고 손잡는 게 그게 웃으면서 악수를 할 수 있겠냐고요 지금의 정치판을 보세요 지금 정치판 더민주하고 미래당하고 서로 막 웃으면서 얘기하고 시작했다가 웃으면서 얘기하고 끝나는 사이냐고요 그게 아니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서로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영조가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영조가 이제 선조들의 사당에 가서요 절을 하면서요 아바마마 소자 못해먹겠사옵니다 했더니 그러면 이제 유교국가인 조선에서는요 일단은 왕이 과인은 이제 못해먹겠으니 양위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만 나오면요 일단 신뢰들은 잘했든 잘못했든 일단 그냥 무릎 꿇고 빌어야 돼요 그런 게 조선의 유교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조가 뭔가 약점을 노출을 하려고 하면 그냥 그 시점에 그냥 자기의 약점을 드러낼 수도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치부 제거 작업이었던 거야 탕평책은 그래서 이제 2인좌의 난이 대표적이라서 그렇지 그때 계속 살아남아 있던 남인하고 소론의 강경파들은 계속해서 반기를 들어요 그리고 이제 나주 괴사 사건이라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크게 안 다룰게요 그리고 영조가요 과거 시험에서요 최종 시험 단계가 왕이 직접 주관하는 왕이 직접 침림하는 시험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장까지 등장해서 아주 그냥 생쇼를 하고 사고를 친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약간 남인이나 소론 강경파 중에 그쪽의 학파이기는 한데 그쪽의 학파인데 이제 뭐시냐 그거지 그거지 그거에 학파여가지고 이제 왕 앞에서 한마디로 왕한테 욕한 거예요 당연히 쫓겨났겠지 당연히 쫓겨나가지고 이제 그 사건 이후로 소론의 온건파들도 사실상 퇴출이 돼버려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온건파는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탕평의 협친을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계속 그 그쪽 인맥 사람들을 계속 뭔가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결국 밑보여가지고 퇴출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요 박문수는요 그 아멘거사로 유명한 박문수는요 그 소론이었어요 그랬는데 박문수는 나중에 그 끝까지 살아남아요 근데 이제 박문수도 솔직히 이제 그 본인은 굉장히 좀 그 처신을 잘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박문수는 그 아멘거사를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그 경상감사가 돼요 그 경상 경상도 관찰사가 돼가지고 이제 그 대구 감형에서 굉장히 그 잘 그 정치를 잘 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평화롭게 죽는데 사실 박문수도 이게 소론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박문수는 정승까지 올라가지 못해요 정승의 반여를 오르지 못해 박문수가 근데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요 2인좌에 낳을 때 이때 박문수가 종사관으로 따라가요 박문수의 대비전이었던 거야 박문수의 대비전이 2인좌에 낳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때 살아남은 거야 그렇고요 사도세자가 살아있었을 때는 이제 혜경궁홍씨의 아빠였던 홍봉한을 중용을 해요 홍봉한의 의견이 뭔가 반대를 하면 그때는 찍히는 거야 아 물론 이제 홍봉한은 그 이모화변이 일어나고 나서는 실각해요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조의 가족관계 그 영조의 가족관계가 좀 사실 많이 복잡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숙종하고 숙종이 여자들을 좀 보게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영조의 친엄마인 숙빈 최씨는 숙종보다 일찍 죽고요 그리고 그 뭐냐 영조의 그 첫 번째 중전이었던 정성왕후 서씨는요 그 정성왕후 서씨는 이제 1757년 2월에 죽어요 근데 이제 자녀가 없이 죽는데 문제는 그래서 사도세자는요 법적으로 이 정성왕후 서씨의 양아들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경종도 제가 아까 그 인경왕후의 양아들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영조도 그 인원왕후 김씨의 양아들로 들어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그 만약에 서자들이 왕위를 이어야 될 경우 법적으로 정통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그 중전의 양아들로 입적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요 그 효명세자의 그 세자빈이 그 풍양조씨였잖아요 그 철종 때의 그 대비 그 풍양조씨가 그 고종을 왕위로 있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양아들로 입적을 해요 효명세자의 양아들 그래서 법적으로 헌종의 동생으로 만들어줘서 그 고종이 즉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 어쨌든 그렇게 돼요 뭐 일단은 뭐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 정통성 확보를 해가지고 왕위를 계승을 시켜줘요 보통은 이제 그런 호적 이전을 해주는 게 조금 많아요 조선은 그래서 이제 숙종의 세 번째 중전이었던 인원황후 김씨도 1757년 3월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 정성황후하고요 이 인원황후는요 그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사도세자의 후견인이었어요 사도세자를 좀 약간 아껴줬던 양엄마하고 양할머니인 거지 뭐 그랬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영조의 개비 정순황후 김씨 경주 김씨 제가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정순황후 김씨예요 순조 때 신유박해를 수렴청정하면서 주도를 해요 그런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그 그래서 중전소생의 적자녀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영조의 후궁관계에서 자녀가 이렇게나 많아요 영조의 후궁들이에요 정빈이씨에게서 정빈이씨에게서 효장세자가 태어나요 그런데 이 효장세자가요 열 살도 되기 전에 죽어요 만 구세에 죽어버려요 만 구세에 죽어가지고 그 만 구세에 죽어서 요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빈이씨는요 그 계속해서 딸만 낳다가요 그러다가 이제 사도세자를 낳아요 사도세자를 낳았는데 역시 뒤주해서 죽죠 그런데 문제는 영조는요 그 이 두 명이 다 요절을 하게 돼요 한 명은 정말 요절하고 다른 한 명은요 영조가 죽여요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는 이제 효장세자하고 사도세자는요 둘 다 황제로 추존이 돼요 이제 황제로 추존되는 그 족보 관계가 되거든요 사도세자는 정조의 핏줄로서의 아빠고 효장세자는 정조의 법적이 나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효장세자는요 고종의 법적 고조할아버지가 돼요 법적으로 고종의 고조할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뭐냐 황제가 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도세자는요 사도세자는요 그 고종의 법적으로 증조할아버지가 정조예요 고종의 법적 증조할아버지가 정조고 그리고 그 정조의 친아버지가 사도세자예요 그래서 사도세자는 황제가 돼요 죽어서 황제가 돼 뭐 어쨌든 영조는 황제가 못 되고 사도세자는 죽어서 황제가 됐으니 결국은 나중에는 사도세자가 위너인 건가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 그리고 당시에는요 영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요 조선은 그래가지고 진짜 여기서 보면요 그 요절한 사람들 굉장히 많죠 돌도 못 치르고 죽은 사람들 많아요 음 그래서 옛날에는요 황갑잔치 황갑잔치를 치르면요 그때는 진짜 그냥 장수한 거예요 음 옛날에는 그래요 지금은 황갑이면 장수한 것도 아니야 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도세자가 아무래도 태어난 시점이 영조가 이미 40대였고요 이때 영빈 이씨도 40대 노산이었어요 어 40대 노산이었고 음 근데 영조는 참 나중에 그 영빈 김씨 그 영빈 이씨 이외에도 다른 후궁들한테서 또 딸을 계속해서 봤다는 거는요 좀 약간 그랬던 거야 좀 그 영조가 진짜 이 정력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음 근데 좀 그래 정통성 확보는 좋은데 너무 빨랐다 너무 빨랐어요 그 정통성 확보를 너무 빨리 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요 정성황후 서씨의 양아들로 입적을 시켜버리고 원자책봉을 해버려요 그래서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돼서요 그러니까 딱 그 모유 뗄라면 사실 이거보다 좀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모유도 떼기 직전에 생모하고 떼어놓은 거예요 그렇고요 세자야를 시중들던 궁인들이 경종하고 경종의 왕후인 선의왕후를 시중들던 궁인들이에요 참고로 영빈 이씨는 원래 궁녀였고 인원왕후의 눈에 들어가지고 그 인원왕후는 누구냐면요 숙종의 세 번째 중전 숙종의 세 번째 중전으로 영조의 법적 양엄마예요 이 사람의 눈에 들어가지고 영조의 후궁의 책봉이 된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원자의 책봉을 해줬는데 문제는 이게 늦둥이라서 그랬는지 영조가요 그 효장세자도 사실 일찍 죽었잖아 효장세자가 일찍 죽었다 보니까 그 너무 큰 기대를 하면서요 훈육을 너무 그 뭐냐 너무 빡세게 시키는 거예요 돌 치르자마자 왕세자의 책봉을 해버리고요 영조가요 세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세자가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 책을 영조가 직접 필사를 해서 줘요 그렇게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도세자 사도세자 나이 두 살에 천자문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겨우 말을 할까 말까 한 그 시기에 천자문을 가르치죠 그랬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랬는데 성균관에서 성균관에 탕평비를 나중에 세우잖아요 영조가 탕평비를 언제 세우냐면요 세자를요 나이가 엄청 어릴 때요 세자를 성균관에 입학을 시켜요 성균관이 어디예요 성균관은요 성균관은요 지금의 이 성균관대학교는 사립대예요 지금 성균관대학교는 국립대가 아니에요 사립대고요 그 성균관은 당시에는 이제 조선의 국립대학이었지만 그 뭐냐 근데 이제 지금의 성균관대학교 역사는 저기 그 조선 성균관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어쨌든 그 세자를 그 어린 나이에 성균관에 입학을 시켜버리는데 그때 탕평비를 그때 세우는 거야 근데 문제는요 이제 계속 훈육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요 4살부터 계속 혼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그래도 그때는 이제 칭찬을 하면서 혼내는데 10살 이후에는요 칭찬도 안 해 이제 칭찬도 안 하고요 계속 그런 칭찬도 줄어들고 계속 질책만 하게 돼요 그래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사두세자는요 이제 우울증 증상을 보였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요 아이를요 너무 막 혼내기만 하고 막 학대하고 그러면요 그 누군가 두려운 상대 앞에서는요 뭔가 아는 내용도 잘 대답을 못한대요 그리고 이제 거칠게 질책하고 비난하는 등 이제 계속 그런 훈육 과정에서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그 우울증 증상이라는 거예요 우울증의 증상 중에 하나가요 이해력 감태 기억력 감태가 있어요 그 우울증이 무서운 게 또 뭐냐면요 이해력하고 기억력만 감태되느냐 아니에요 성욕도 감태돼요 성욕도 감태돼 근데 이제 사두세자는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벗어나고자 좀 여자를 많이 들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요 근데요 사실 조선은 유교사회라고 했잖아요 근데요 그 그 유교사회가요 뭐냐면요 왕이 만약에 왕실의 어르신들한테 부류를 저지른다? 하면요 왕이 부류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그것마저도 신하들에게는 쿠데타의 정당한 명분이 될 수 있어요 인조반정을 생각해 보세요 인조반정이요 왜 쿠데타의 명분이 됐냐면요 개모인 임목대비를 폐서인시키고 그리고 이복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였다 그것만으로 그리고 친형인 임해군을 죽였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인조반정의 명분이 생겨버린 거야 그렇고요 이게 그 이게 그 궁중의 일과 중이에요 어른한테 무난인사를 하는 진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진현이라는 거를요 그 세자가요 우울증이 악화가 되면서요 이 진현을 그 거르게 돼요 이 진현을 점점 거르게 되면서 그러니까 아바마마를 뵙기 싫다는 거를 대놓고 얘기를 안 하고요 오늘 날씨가 어떤지를 물어본대요 그래서 날씨가 안 좋으면 그걸 빚개로 안 간다 이거지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는데요 영조가요 너무 이제 그 교육 열기가 너무 높아가지고 사실 그 대한민국 요즘 학부모들 그 교육열이 너무 높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이제 공부를 강요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너무 강요하게 되고 사실 조기 교육이 아주 나쁠 건 없는데 사실 사람이 그 뭐냐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한계점이 있거든요 받아들일 수 그 뭐냐 사람들이 그거를 뭐냐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한계점이 있는데 어린 약간 그런 걸 생각하면 돼요 나이 열 살에 미적분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사실 문과라서 미적분 안 배웠거든요 응 나도 안 배운 미적분을 가르친다는 거야 응 그랬다는 거고요 으 뭐 어쨌든 그거 하니까 생각난 게 아니다 그거는 너무 얘기가 옆으로 셀 것 같으니까 얘기하지 말자 그렇다 보니까 세자가 세자가 어릴 때부터요 그 세자하고 신하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요 그 면전에서 대놓고 세자를 질책을 하는 거예요 응 어쨌든 세자가 너무 이제 책을 너무 어릴 때부터 많이 읽다 보니깐요 1743년 만 여덟 살에요 벌써부터 눈이 아팠 눈이 좀 아팠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이 학문을 공부하고 토론하고 연구하는 곳이 경연이라고 하면요 세자는 서현에 나가요 근데 이제 세자들의 스승이 서현관들인데 이 서현관들이 전하 그 저하 저하가 세자 저하가 눈 눈의 통증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해가지고 좀 쉬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요청을 하는데 영조는 그 책만 보면 눈이 아픈 것이다 꾀병이다 하면서 영조가 이거를 거부를 하게 돼요 참 굉장히 다른 케이스에요 세종이 세종이 그 충령 대군 시절에요 궁중에서 책을 그 죽어라 읽으니까 그 죽어라 읽으니까 눈이 그 엄청 그 아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책을 다 치워버린대요 그랬는데 문제는 그때 이제 세종은 그 어릴 때 뭐냐 세종은 그 어릴 때 뭐냐 신 그 내시들이 책을 다 치워놨는데 뭐냐 책이 하나가 껴있었네 그러니까 세종은 계속 그 책만 읽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세종은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는 뭐 뭐냐 본인의 사저로 나가서 살았으니 그 세자가 되기 전까지 사저로 나가서 살았기 때문에 뭐 책을 더 많이 읽었겠죠 뭐 그랬다고 해요 물론 결국 세종은 나중에 그 나이 30대에 음 나이 30대에 이미 그 눈병에 걸렸다 그래요 이미 그 눈병에 걸려버려가지고 음 나이 30대부터 그 이미 그 눈병에 걸려버려가지고 이제 결국은 근데 그러면 학문연구를 쉬면 되는데 그 세종은요 오히려 학문연구를 안으시고 아예 그냥 그 문종한테 그 훈민정음을 연구하는 그 중간부터 아예 대리청정을 시켜버려요 세종 27년인가 부터 아예 문종한테 대리청정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세자하고 학문을 토론하는데 영조가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요 계속 질책을 해요 음 그렇구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리청정과 관련해서 그 또 이제 난리를 치긴 하지 그러니까 영조가요 사도세자가 한 처음에 나이가 한 두 살인가쯤 됐을 때 한번 그 나 못해먹겠다 이렇게 한번 해버린 적도 있어요 하여간 그랬었고 그리고 이제 사도세자가 한 열다섯 살이 됐을 때 뭐냐 선의가 그 내가 선의가 마음에 안 들면 대리청정이라도 하겠다 응 그 대리청정 이것도 아니라면 난 그냥 양해한다 했는데 그래서 세자한테 일단은 대리청정이라고 일단 그 정치를 시켜봐요 그래서 신하들이 뭔가 안건을 올리면 이 세자가 뭔가 이 나랏일을 처리하는 걸 지켜봐요 근데 이거를 그 지켜는 보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거를 지켜보는 영조가 뒤에서 지켜보면서요 이거는 내가 예전에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해서 계속 바꿔놓은 건데 왜 또 이렇게 이렇게 돌려놓으려고 하느냐 이러기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계속 이렇게 태클을 거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대리청정이지 대리청정이면요 사실 정권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정권을 못하게 돼요 응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랬고 그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 대리청정 체제가 조선시대에 좀 몇 번 있어요 그 어차피 태종 같은 경우는 정종이 세자 책봉하고 얼마 안 돼서 선의를 했고 세종도 그 태종이 세종을 세자로 책봉하고 나서 몇 달 만에 선의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무엇이냐 그것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세종은요 후민정음을 연구하면서 아예 그냥 문종한테 대리청정을 시켜버려요 물론 문종은요 그 전부터 이미 그 정책과 관련해서 세종과 함께 뭔가를 좀 많이 참가를 했었어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순조는요 그래서 문종은 그냥 세종이 죽기 한 몇 년 전부터 아예 그냥 대놓고 대리청정을 했고 그리고 순조도요 효명세자한테 대리청정을 한번 맡겨요 근데 문제는요 세자가 순조보다 먼저 죽었네 그래서 효명세자 동생 헌종이 즉의를 하게 된 거죠 그렇고요 그 뭐냐 어쨌든 효명세자의 아들이 헌종으로 즉의를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효명세자가 그래서 나중에 황제로 추종이 되죠 그렇고 그 사실 그 사도세자가 대리청정을 하는 시기에 홍역이 한번 돌았어요 결국 홍역으로 친누나였던 화요봉주가 요절을 해요 근데 사실 사도세자도 홍역을 알았다가 그 겨우 살아나거든요 근데 홍역에서 회복된 지 얼마 안 된 세자가요 결국 그거야 그 당시 국가의 전염병이 돌면요 왕은요 짐이 부덕하여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하면서 죄수들도 풀어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때 세자가 대리청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자는요 대리청정을 하고 있는 소자의 잘못이 옵니다 석고대제를 해야 되는 거야 당시에 조선은 그랬어요 어쨌든 그랬었는데 법적인 법적으로 양부모인 정성왕우가 죽고 그리고 법적으로 할머니인 인원왕우가 한 달 뒤에 또 죽은 거야 그러니까 사도세자는요 자기를 이뻐해주는 양엄마하고 양할머니가 죽으니까 멘붕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거의 이 영조의 질책이 질책을 넘어서 학대가 돼가니까 결국 사도세자는 이것 때문에요 이제 미쳐가는 거예요 미쳐가가지고 결국은 자살 시도 까지 해요 그 막 물에 빠져서 죽을라 그래 근데 겨우 살아남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2014년 서울 아산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그 한중록을 한번 심리 분석을 하게 돼요 서울 아산병원은 참고로 그 뭐냐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이 서울 아산병원이에요 왜 서울 아산병원이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그 소속이냐면요 서울 아산병원이 현대그룹에서 만든 병원이에요 현대그룹에서 만든 병원이고 현대그룹 재단의 그 대학교가 저기 울산에 있어요 울산대학교에요 울산대학교가 그 현대그룹 재단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서울 아산병원이 그래서 울산대학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어 나 울산대학교 의대 들어가 하면요 아 지방대 의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울산대학교 의대 의대는 서울 아산병원이에요 저기 풍납토성 옆에 풍납토성 옆에 그 서울 아산병원이에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래서 이제 서울 아산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이 한중록에 통해서 드러난 사도세자의 언행은 양극성장의 조울증에 해당된다 이런 그 증상이 해당된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이 조울증 증상이라고 해도요 너무 이게 갈 때까지 간 거야 갈 때까지 가가지고 결국 파국이 된 거지 음 자 결국은 그래서 이 이모화변이 일어나게 돼요 음 1762년 윤달 5월 13일 그 사도세자를 영조가 소환을 해요 이때 이미 영조는 만 69세예요 근데 영조는요 항상 뭔가 휴간일을 하기 전에 창덕궁의 그 경화문을 통과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화문을 통과해야 하니까 사도세자도 조금 이게 무서웠던 거야 그리고 창덕궁 선원전에 숙종의 위패를 모셨던 곳에 가가지고 한번 절을 해요 그 다음에 이어가서 창경궁의 휘령전으로 가요 정성왕후의 그 신의가 있던 위패가 있던 곳에 가요 정성왕후 그 숙종의 그 세 번째 왕비죠 그래서 그 휘령전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절을 한 다음에 갑자기 박수를 탁탁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군사들을 불러서 그 문을 봉쇄를 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신의 말을 들었는가 어? 그 정성왕후께서 이르기를 별란이 호흡 사이에 달려있다 어? 죽은 사람의 영혼의 말을 그 빌린 거예요 얼마나 그 뭐냐 명분은 만들 게 없었으면 저렇게 만들려고 했을까 그래서 당시에 영의적인 신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신만만 부른 다음에요 군사들을 봉쇄시키고요 군사들로 봉쇄를 시킨 다음에 뭐냐 세자한테 자결해라 카르주테인이 자결해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자결을 하라는 거는요 음 그래도 명예롭게 죽을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명예롭게 죽을 기회를 주려고 자결을 하라고요 근데 이제 신하들이 제지를 해요 그러니까 자결은 이미 물 건너가게 된 거야 카륵 그랬더니 이제 영조는 사도세자한테 피해세자를 명령해요 그럼 피해세자를 명령하면 그냥 내쫓으면 되는데 피해세자 명령하고 끝낼 게 아니에요 변호한 신하들도 다 내쫓아요 그리고 스승 겸 사관이었던 임덕재도 내쫓아요 임덕재를 내쫓으면서 하는 말이 피해세자가 됐는데 사관이 옆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냐 하면서 쫓아버려요 보통 사관은 왕이나 세자의 행적을 기록을 하거든 자 그래놓고 나서 이제 임덕재가요 그러고 나서 그 세손인 그 정조를 등에 업고 다시 와가지고 그 뭐냐 간언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아예 유배를 보내버려요 임덕재 유배를 보내버리고 그래서 그 결국 이제 임덕재는 나중에 유배를 갖다가요 그 사도세대가 죽은 다음에 다시 이제 그 복직은 시켜줘요 복직은 시켜주고 그 근데 복직은 시켜주는데 그 조정으로 안 보내요 조정으로 안 불러들여요 그래서 그냥 말단 현감으로 재직하다가 죽어요 형감을 재직하다 죽고 나중에 정조가 즉위한 다음에 걔도 사도세자의 스승이었다 하면서 판서로 추증을 해줘요 자 그랬는데 이제 사도세자한테 뒤주로 들어갈 것을 명령을 해요 그 뒤주를요 어디선가 갖고 와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라 그래요 근데 뒤주에 들어가는 초반에는요 그 감시가 엄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래서 그 뒤주가 그 뭐냐 뒤주를 문을 열 수가 있어가지고 막 궁인들이 물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뭐 음식도 주고 뭐 그랬대요 세자가 잠깐 그 숨 쉬려고 그 뒤주 밖에 잠깐 문 열고 나와있었는데 이제 그 뒤주 밖에 그 나와있었는데 이제 약간 그거였죠 그랬는데 이제 영조가 다시 올까봐 다시 문을 닫고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대요 어쨌든 처음에는 이 뒤주에 대한 경계가 허술했다는 거에 알고요 영조가 이제 빡친 거야 그러니까 영조는요 사도세자에 대한 벌을요 그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벌을 받아라 그래서 만약에 그 벌을 받으면 용서를 해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었나봐 그래서 영조는 뒤주를 묶어요 뒤주를 묶고 이제 뒤주 그 나무 그 틈새 사이로 숨 쉴 공간을 막기 위해서 풀을 덮어요 응 그래가지고 숨쉬기도 힘들게 그 공간을 막아버려요 그 공간을 막아버리고 그 포도대장한테 경비를 서게 돼요 그래서 이제 포도대장 구선복이 나중에 그 포도대장을 거쳐서 훈련대장까지 가기는 하는데 정조 10년에 반역 혐의로 처형이 돼요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세자가 벌을 받는 거잖아요 몰라 며칠이 지나고 벌을 풀려주려고 했든지 어쨌든 모르겠는데 그 뭐냐 근데 이제 처음에는 막 보채도 주고 그랬대요 그랬다 보니까 그 사도세자가 처음에는 이게 반응이 없어가지고 그 이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뒤주를 흔들어서 이제 사도세자가 그렇게 되면요 거기 걔 누구냐 하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 포도대장이 그 포도대장 누구이옵니다 하면서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어쨌든 근데 7일째가 되니까 이제 사도세자가 이때 지친 거야 그래서 반응이 하도 없어가지고 세게 흔드니까 그 뭐냐 그나마 이제 뭐냐 흔들지 마라 힘들다 약간 이렇게 힘없이 대답을 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한 번 흔들어왔더니 반응이 없었던 거야 음 그래서 이제 뒷줄을 열어보니까요 이 세자가요 그 어떻게 부채는 또 갖고 들어갔나봐 음 부채는 또 갖고 들어갔는데 이 부채로 자기의 오줌을 받아가지고 그 오줌을 삼키라고 했던 흔적이 보였대요 뭐 그랬다고요 자 그러면 그 5월 13일에 뒤주에 들어가고 나서요 사도세자가 뒤주에 들어가고 나서 있었던 일은요 그 다음에 5월 14일에 그 여승인 가선 사도세자하고 관계를 했다고 그래요 사도세자하고 관계한 여승 가선을 그 처형 그 처형시키고요 그 다음에 박필수 그리고 그 여기서 말하는 환자는 아픈 환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평양기생 5명을 또 처형을 시켜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영관 서영관인 윤숙 그리고 그 임덕재 이 두 사람을 귀양보네요 이때 혜경궁홍씨의 아빠인 홍봉한 그리고 신만 김성흥 뭐 이런 사람들도 그 벌하기를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선인문 이 문 앞에서 세자의 개인 물건들을 태워버려요 근데 이 세자의 개인 물건 태우는 과정에서 세자가 세자의 유희를 위한 각종 뭐 구슬하는 물건이 나온다든지 뭐 아니면 뭐 이제 세자가 좀 좀 혼자서 좀 위로를 하기 위한 뭐 하여간 별의별 그 물건들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영조가 이거에 빡쳤다 그래 자 그리고 5월 15일 5월 15일에 영조는 그때서야 세자의 패위를 공식으로 공포를 해요 그리고 서필보 정중류 업무 홍복 등 이 사람들을 다 처형시키고요 조재호라는 사람은 일단 유배를 보냈다가 한 달 뒤에 죽여요 국노들도 처벌하고 그러니까 사도세자를 약간 지지하는 세력들을 다 벌을 해요 그래서 이제 5월 21일에 세자의 사망이 확인되면서 사망이 확인되자마자 그 영조는 바로 세자의 위호를 회복시키게 명령을 하고 사도시호를 내리는데 문제는 이 사도라는 시호는요 그냥 영혼 없이 준 시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조의 정통성 확보를 위해서 법적 형벌은 아니고 그 훈육과정에서의 사고사로 덮으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뭐냐 영조는 또 나중에 시호는 또 굉장히 많이 내려요 시호는 굉장히 또 많이 내리기는 하는데 이제 정조한테 하는 말이 그 니아비한테 할 만큼 다했다 하고 그 정조를요 법적으로 효장세자의 양아들로 들여보내요 법적으로 아예 법적으로 효장세자의 양아들로 보내버려요 어쨌든 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세자에 대해서는 기록이 좀 엇갈리는데요 음 그래서 기록이 엇갈리는데 정조가 나중에 사도세자의 그 약간 그 비참한 모습과 관련된 기록들을요 승정원일기의 그 기록들을 파기해줄 거를 요청을 했다 그래요 음 왜냐면 그거를 갖다가 나중에 신뢰들이 복수의 도구를 이용할 것 같다 그리고 아빠의 비참한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는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정조 본인도요 자기의 일기장이었던 일석록을요 이모 화변 전후로 두 달 넘게 안 썼다 그래요 근데 이제 나중에 혜경공홍씨가 한중록을 쓰죠 뭐 그랬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풍산홍씨 풍산홍씨하고 경주김씨 대립을 하게 돼요 희경공홍씨하고 정순황후 김씨하고 정순황후 김씨는 그 사실 그렇게 고부간의 대립은 안 하는데요 그 정순황후 김씨는 이제 영조의 개비죠 영조의 개비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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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은원군 사건때요 정순황후의 남매인 김귀주가 홍봉한을 영모로 공격을 해서 실각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때 은원군하고요 은신군 그 정조의 그 이복동생들이거든요 정조의 이복동생들인 은원군하고 은신군을 그 유배를 보내버려요 나이 어린데 이때 은원군하고 은신군이 한 20대도 안됐어요 10대 청소년이야 근데 유배를 보내요 응 그렇구요 그 은원군하고 은신군은 나중에 그 철종하고 고종의 그 핏줄상의 조상이 돼요 그리고 정조가 이제 효장세자의 양아들로 입적이 되구요 그 다음에 정조는요 나중에 즉위 이후에 이 복수를 하면서요 김귀주를 귀양을 보내버려요 응 그렇구요 그 정순황후 김씨는요 효장세자의 양아들로 입적시키는 과정에서 일단은 나는 세손의 보호자를 보호자다 이렇게 자처를 해요 뭐 그래서 일단 살아남은 남아 응 살아남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정조가 죽고 난 뒤에 수렴청정을 하게 돼요 응 정조가 죽고 난 뒤에 수렴청정을 해요 순조가 어려서 응 어쨌든 그래서 수렴청정을 하는데 얼만가서 죽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세자가 죽은 다음에 사도세자의 발인에 정조에 참석을 불허해요 정조가 아빠의 발인도 못하게 근데 장례는 이제 사실 영조가 성대하게 하라고는 하지 못하게 했는데 예조판서가 정홍순이요 그나마 최대한 책임을 지게 돼요 원래 예조가 이런 걸 담당을 해요 예조에서 이런 걸 담당하는데 예조판서가요 그 당시에 썼던 물품들 중에서는 최고급 물품으로 그 최고급 재구들로 장례를 치렀다고 해요 그래서 이 관련 물품을 나중에 검열을 했을 때 보니까 그 이에 대한 보답으로 오 그래도 당시에는 최고급으로 했구나 하면서 그 과인의 아비의 과인의 아비의 그 장례를 정말 예를 다해서 해드렸구나 이에 대한 보답으로 나중에 정홍순은 우의정의 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배봉산이라는 곳에 묻었대요 당시에는 양주였는데 그러니까 도성 바뀌었던 거야 당시에는 지금의 동대문구이긴 한데 여기가 그 서울시를 때 뒤쪽 산이에요 배봉산이 근데 당시에는 여기가 흉지였대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돌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고요 나중에 이제 정조가 즉약이 된 다음에요 그 약간 그 수원부 화산 그 화성이 안영동으로 옮긴 다음에요 이제 그 현융원으로 그 바꿔서 부르게 돼요 현융원 근데 이제 당시에는요 그 릉 그 왕릉으로 추승을 못하니까 현융원으로 부르게 된 거예요 효창원 응 그 효창원 거기도 이제 효창원으로 부르고 있죠 자 어쨌든 그랬는데 이제 그 수원부 읍치하고 시가지를 이전하는 그 차원에서 그래서 원래 그 원래 그 화성의 안영동이에요 거기가 그 혹시 뭐냐 그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평택 평택 파주고속도로 평택 파주고속도로가 그 평택 파주고속도로가 중간에 그 봉담분기점에서 아니야 그 오산분기점이죠 그 북오산 하여간 그 오산 근처에 있는 그 오산분기점에서 음 북쪽에 그 안영분기점 안영나들목이 있어요 그 안영나들목이 그 171번 고속도로 알죠 그 뭐냐 이게 용인서울고속도로 그 지선이에요 거기서 중간에 43번 국도로 조금 약간 그 국도구간으로 약간 그 간접연결이 돼요 어쨌든 그 영통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연결을 시키게 하는데 뭐 어쨌든 음 어쨌든 그 거기가 그 안영동이 지금의 화성시 안영동이에요 당시에는 수원부였어요 어쨌든 그랬는데 그 어쨌든 거기에 사도세사의 묘가 있어요 거기에 사도세사의 묘가 있고 거기를 이제 현융원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원부 읍치 수원부 읍치 수원부 읍치 당시에는 수원부의 읍이 그러니까 당시에는 읍이었거든 당시엔 수원의 시가지는 읍이라고 불렀는데 어쨌든 그 시가지를 지금의 수원화성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수원화성에는요 그 수원화성의 그 남문이 있죠 음 거기 근처에는 지금도 시장이 있어요 음 그래서 거기에 그 수원화성 재래시장이 그 뭐냐 자리를 잡게 된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그 수원화성은 지금도 보존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종 때 음 당시 이제 그 조선 고종 때 이제 일단은 결국은 그 고종의 법적인 증조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장종이라고 추존을 해요 그러니까 조선은 추존 왕이 꽤 몇 명 있어요 그 뭐 추존 왕들이 몇 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현융원에서 그 육릉으로 승격을 시켜요 왕으로 추존을 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릉으로 승격을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육릉이 됐고 이제 그 장종이라고 추존을 했다가 일단은 다시 장조로 다시 추존을 했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이 선포된 이후에 다시 황제로 추존이 돼요 대한제국이 선포 이후에는 황제까지 추존이 돼요 그러니까 영조도 못하는 황제를 사도세자는 황제로 한 거야 황제로 추존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정조는 이 화성으로 행차를 되게 자주 했고 사도세자에 대해서 성묘를 하면서 거기서 머무르는 곳이 화성이었다는 거예요 참고로 그 수원화성 행차 행사는요 그 수원화성 행차 행사는 원칙적으로 그거를 해요 그 수원화성 행차는 그 거기서 출발을 해요 그 수원화성 행차는 그 원칙적으로 이 서울도성에서 서울도성에서 출발 행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출발 행사를 해서 길거리 행진을 해요 서울도성에서 길거리 행진을 한 다음에 그 그 그 다음에 중간에 어디서 행진을 한지는 모르겠고 마지막 마무리를 수원화성에서 해요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혜경궁홍씨 혜경궁홍씨의 가족들 혜경궁홍씨도 나중에 헌경의 황후가 되죠 사도세자가 황제가 됐기 때문에 황후 추전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조의 그 그러니까 정조도 사실 둘째 아들이에요 정조의 형이 의소 태자가 돼요 당연히 황제의 아들이면 태자죠 황제의 아들이면 태자가 되고요 그 태자로 추전되고 그 다음에 정조 정조도 당연히 황제 추전이 되고요 그 정조도 황제 추전이 되고 그 다음에 정조의 황후도 왕후도 그 황후 추전이 되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정조도 정식 중전에게서는 결국은 끝내 아들을 못 봐요 정조도 중전에게서는 아들을 못 보고 의빈성씨에게서 첫 아들을 보는데 이 문효세자도 일찍 죽어요 이 문효세자는 또 추전은 안 돼 태자로 추전은 안 돼요 음 그 너무 일찍 죽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복형제라서 추전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수빈 박씨에게서 순조가 즉 태어나죠 순조도 역시 추전 황제예요 추전 황제고 그 순조는 그 만 44세에 죽는데요 문제는 순조는 만 44세에 죽는데 이미 이때 손자가 있어요 손자가 헌종이에요 그런데 헌종은 결혼을 못하죠 헌종은 결혼을 못하고 헌종의 아빠가 효장세자고 효장세자의 부인이 그 유명한 풍양조씨예요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청연공주 청연공주가 있고 그 다음에 청선공주가 있고 이 두 공주는 또 또 장수예요 꽤 그 다음에 이제 사도세자가 다른 여자들을 또 있어요 보통은 세자 시절에 이렇게 후궁이 있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숙빈 임씨 숙빈 임씨에게서 은원군하고 은신군이 태어나는데 은원군은 핏줄상의 철종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은원군은 원래 뱃속에 생겼을 때 사도세자가 낙태를 시키려고 했어요 근데요 나중에 은원군은요 은원군의 아내가 그 송마리아 순교자고요 은원군의 며느리는 신마리아 순교자예요 성인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쨌든 순교자인 건 맞아요 순교자인데 신유박회 때 이 두 사람이 순교하고요 은원군은 신자는 아니에요 은원군은 근데 신유박회 때 같이 죽어요 강화도에 유배 가서 죽어요 그 은원군은 신유박 그 유배를 가서 죽고요 근데 이제 은원군의 그 은원군의 적자는 당연히 신유박회 때 죽었겠죠 그 며느리가 며느리가 신자였는데 그래가지고 그 은원군의 서자들 중에서 이광이라는 서자가 있어요 근데 이광의 셋째 아들이 이원범이에요 응 그래서 이원범이 그 철종으로 지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광은요 복권돼가지고 은원군에 봉해져요 그 이광은 아니다 은원군이 복권이 되고 이광은 그 죽어서 전개 대원군인데요 원래 전개군이었는데 응 그러니까 이광도 결국 죽었고 이원범도 강화도로 귀향이 가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원범은 어떻게 보면 강화도에서 태어난 거지 응 거의 그래서 강화도령 철종이 된 거지 응 그래서 철종이 됐고요 그러니까 철종은 거의 완전히 그냥 왕족이었을 뿐이지 그 그냥 왕으로서의 교육은 하나도 못 받고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된 거야 응 그래서 은원군의 서자 중에 이광이 전개 대원군이다 응 천주 가톨릭하고 연관이 있어서 집안이 망한 거다 그 다음에 은신군의 집안 은신군은요 은신군은 그 뭐냐 이제 그 만 14살 때 그러니까 은원군이 홍구경하고 연루돼서 유배 가기 전에 한 번 또 유배를 간 적이 있어요 이때 제주도로 유배를 가요 그래서 이때 이 은원군 사건 김귀주가 홍봉안을 실각시킬 때 이 사건 때 은원군하고 은신군이 이때 나이가 10대인데 귀향을 간 거예요 응 진짜 그런다니까 그냥 왕족하고 그냥 연루를 시켜버린 은원군하고 은신군을 그냥 탄핵해버린 거야 홍봉안하고 묶어가지고 애들이 뭐를 알겠어 근데 문제는 이때 은원군은요 그 진도로 갈 뻔하다가 강화도로 가요 어쨌든 뭐 그렇다 그래요 근데 은신군은 제주도로 유배를 가서 제주도에서 콩토병으로 죽어버려요 근데 이제 은신군은 너무 일찍 죽어서인지 정조가 즉위하고 나서 은신군은 복권시켜줘요 응 그리고 이제 은신군은요 나중에 그쪽으로 입적을 해요 그 뭐냐 숙종의 아들 연령군의 봉사손으로 입적이 돼요 그러니까 연령군이면요 그 영조의 이복동생인거야 응 근데 이 연령군도 아마 아마 좀 그거일거야 좀 약간 연령군도 좀 약간 그 친아들이 아닐 수가 있어요 뭐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렇고 1815년 인조의 세 번째 아들 임평대군의 육대손이 남연군이에요 그러니까 그 임평대군의 육대손 남연군이 은신군의 양아들로 입적이 된다 응 그러니까 그 임평대군의 그 육대손 그러니까 결국 흥선대원군은요 진짜 그 나중에 그 철종시대 때는요 흥선대원군은 그 완전히 그 핏줄상으로는 진짜 먼 후손인거에요 인조의 셋째 아들 임평대군의 후손이니까 응 근데 이 남연군이 은신군의 양아들로 입적됐고 응 근데 남연군의 넷째 아들이 그 유명한 흥선대원군이에요 근데 이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 이명복이 철종이 죽고 나서 풍양조씨의 명예에 의해서 효명세자의 둘째 아들로 입적이 되게 돼요 양아들로 효명세자의 양아들로 입적을 해가지고 그래서 고종으로 왕의 계승권을 확보를 하게 돼요 법적으로 헌종의 동생이 된 거야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증조할아버지가 정조가 된 거예요 핏줄의 증조분은 임평대군의 오세손 오대손 그리고 그 그 다음에 그 친할아버지 남연군의 양아빠 응 그리고 법적 그래서 친할아버지 친할아버지 남연군의 양아빠가 은신군인 거야 그리고 법적 증조분은 정조인 거야 그래서 고종은요 증조부가 세 명이에요 응 증조부가 하여간 족보가 그냥 겁나게 복잡해진 거야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사도세자의 후공중의 한 명인 경변박씨 사도세자의 그 광증 증세를 말리려고 하다가 사도세자가 칼로 죽여버려요 그리고 경빈박씨의 아들인 은정군은요 나중에 그 만 19세의 나이로 홍상범 등이 용모에 연루가 돼가지고 그냥 홍상범이 은정군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은정군은 그냥 그 물타기당에서 죽은 거예요 사양 먹고 죽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선 원래 여승이었는데 사도세자가 평안도에 갔을 때 관계를 하고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모하변 때 같이 처형돼요 뭐 그랬다 그래요 자 그래서 영조에 대한 평가 영조 탕평체 이론적으로는 그래 파벌이 없는 정치인데 실제로는 그래 탕평이라 쓰고 숙청이라 읽는 거예요 자신하고 안 맞는 사람들 제거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사초를 파기했던 이력도 있고요 1735년 영조 11년 2월 10일에 사초를 파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좀 생존에 대한 위협이 끊임없이 시달리게 되죠 영조는 그러니까 자기관리가 너무 철저했던 관리인 거예요 근데 영조는요 규칙적으로 좀 식사를 좀 적게 했다는 버릇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대신 적게 먹었고 그리고 영조는 아무리 다른 반찬이 없어도 고추장을 먹었다 그래요 음 그래서인진 모르겠지만 사실 조선의 왕들이요 진짜 막 고열량 음식 먹고 야식 먹고 단 것 찾아 먹고 별미 찾아 먹고 별의별 다 먹었거든요 근데 영조는 의외로 조선 국왕의 최장기간을 즉위하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숙종 고종 선조 중종 뭐 이렇게 다 길게 즉위를 하죠 여기서 보면요 숙종 고종 선조 중종 이 4명은요 이 4명이 10대의 즉위를 해요 4명 다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해가지고 숙종은 근데 수렴청정 거의 안 거치고요 음 근데 숙종이 수렴청정 거치긴 거쳐요 고종은 흥선대원군이 수렴청정을 하죠 그리고 선조는요 수렴청정을 그 잠깐 하다가요 영종의 왕호가 잠깐 수렴청정 하다가 금방 거둬요 중종 중종은 수렴청정 은 안해요 자 근데요 자 영조는요 영조는 그 영조는 만 29세의 즉위를 해가지고 그 51년을 제위를 해요 80대까지 살아 그래서 이제 모르겠고 음 소민체질이었던 걸로 추정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그냥 세계 내내 소화불량이 있어가지고 한약을 달고 살았고 이제 말년엔 좀 피로증세가 좀 있었대요 그래서 피로증세가 좀 있었고 말년엔 좀 하지에 계속 무력감이 있었고 건망증 뭐 아니면 뭐 아랫배에 산증이 좀 있어가지고 대소변을 제대로 못 봤다네요 그래서 영조하고 비슷한 체조로는 아우구스투스가 있어요 아우구스투스가 사실 그 뭐냐 카이사르의 법적 상속인이 돼가지고 그 아우구스 옥타비아노스의 그 이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살다가 이제 그 아우구스투스가 되죠 아우구스투스가 되는데 그 아우구스투스가 근데 이제 원로원의 제1인자가 되는데 근데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그 그게 돼요 굉장히 오래 살아요 오히려 그 뭐냐 카이사르가 이제 좀 부관으로 붙여준 친구 아그리파 아그리파보다도 더 오래 살아요 어쨌든 아우구스투스 굉장히 가늘고 길게 살아 가늘고 길게 살고 그 뭐냐 그 아우구스투스의 그 부인이 아마 옥타비아일걸 아닌가 아 리비아 아우구스투스의 그 부인 리비아하고 되게 금슬이 좋았다 그래요 근데 이제 아우구스투스 는 그렇다고 하고 근데 아우구스투스도 자기의 약간 그 양아들 그런 혈통이 있는 걸 그 카이사르의 그 혈통이 있는 걸 굉장히 집착을 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네로황제를 끝으로 그 카이사르의 그 어쨌든 직간접적인 혈통을 완전히 끊기게 돼요 그리고 좀 이제 영조도 그렇고 너무 완벽하고자 했던 아들을 너무 훈육을 엄격하게 해요 그래서 결국 파국이 되고 사실 그것 때문에 좀 이 정조도요 정조는 결국 제의기가 내네요 사도세자에 대한 복수 약간 이런 거를 좀 알게 모르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조선 말기의 정치는요 음 조선 후기의 정치는 계속해서 상대파에 대한 복수가 끊이지 않았어요 음 그 시대의 정치는 뭐 그랬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시대의 정치는 끊임없이 그 복수 극이 있었다 그렇게 일단은 그 알면 될 것 같고요 음 어쨌든 어쨌든 그랬고 어쨌든 그런 복수 극이 있었고 에이 어쨌든 이 영조에 대해서는 영조는 맞아요 영조는 좋은 아빠는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쉬고요 저 잠깐 그 컨디션 좀 조절을 하고 이어서 3부 좀 약간 오늘 제가 이 어버이날에 이 컨텐츠를 하고 싶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오케이 해봅시다